2021 보령 해저 터널 마라톤 대회가 보령시 1원에서 개최됐습니다. 이번 대회 참가 인원은 코스별로 하프 732명, 10km 932명 등 총 4,118명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됐습니다. 마라톤 코스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출발해 보령시 1원을 돌아오는 코스로 대회 취지에 맞게 보령 해저 터널을 편도 200m가량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.